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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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 조약에 대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모두 서명을 완료했죠 새 조약의 공식 발효만 앞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 간의 또 다른 군사적인 밀착 행보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 4척 잠수함 포함입니다 잔수함 포함 4척이 우리나라 동해로 최초로 진입을 했습니다 저 핵 잠수함이 들어온 건 이번이 최초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이 4척에 군함과 잠수함이 들어왔는데 이걸 보면 군사 전문가들은 아 뭘 하러 왔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하다고요 저 4척을 보고 뭐가 지금 추측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보시면 지금 야생급 핵 잠수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난 6월 쿠바 근해에 나타나서 미국을 위협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슬테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르콘이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샤프니스코프 호위함 작년 9월 김정은이 보스토치니에서 부틴을 만나고 해군 함대를 방문해서 저 호위함에 탑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생급 핵 잠수함과 호위함에는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형 극총속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지르콘, 킨잘 이 미사일을 동해에서 처음으로 발사 훈련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 보면 포함되어 있는 미사일 관측 지원함은 만약에 잠수함이나 호위함에서 미사일을 쏘면 거기서 관측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군안 구조함에서 구조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해로 진입한 러시아의 군함 4척 잠수함을 포함한 4척 저 잠수함과 호위함에서 지르콘이라는 러시아의 극총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다음에 관측 지원함이 미사일의 궤도를 측정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때 군안 구조함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연습, 훈련, 미사일 시험 발사의 세트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월에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사실상 동맹조약 김정은이 머릿속에 그리는 것은 한미동맹을 좀 우리도 나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로 전개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자산이 동해로 전개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을 과시하고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그런 뜻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러시아의 핵 잠수함과 구축함에서 발사한다는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 이 미사일은요 군사 최강국인 미국도 아직 만들지 못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러시아만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You know, hypersonics, these are missiles that go seven times faster than a fast ordinary missile so fast that for the most part you can't shut them down and you can't shoot them down Do you know, that was our technology that was stolen by Russia And Russia has done Somebody gave Russia years ago before me All of our plans and specs for hypersonic missiles And they built them and we didn't 자, 러시아가 자라간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 저 미사일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지금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는 물론이거니와 지구상에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저 미사일은 막을 수가 없다고요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이라고요 예, 지금 그렇게들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되면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미사일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언급한 건 초음속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극초음속입니다 초음속은 음속을 돌파하는 것이고 극초음속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속도가 빠르고요 그다음에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고도고 그다음에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방어 요격 미사일로 요격이 어렵다 아직 미국도 그런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러시아가 그걸 개발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우리 동해와서 북한과 함께 훈련을 한다 실제 이런 킨잘 또 지르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 사용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이 밀착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단적인 근거로 북한의 항공기, 민항기 운항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항공이 중국행 비행기 편수를 줄이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행 항공기를 크게 늘렸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군사적으로 밀착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일까요? 중국도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걸 중단하고 북송하지 않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네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한 600명 정도가 코로나 직후에 바로 북송이 됐습니다 국제사회가 다 반대했지만 중국이 북송을 강행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북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항공기 운항 횟수와도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중국의 항공기 운항 횟수는 정체 상태고 러시아는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제 북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냉랭한 중국과 북한 간의 기류를 반증하는 하나의 또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는 미국이나 국제사회 서방 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강제 북송은 명백히 난민 조약이 위반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조금 절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의 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즉각 즉각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했는데 이제는 유엔이 권고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 인권을 중시하면서 아예 보내지를 않고 지금 놔두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동안 미국 언론이나 우크라이나 당국 등을 통해서만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글쎄요 미국 국무부가 코르스크에 파견된 북한군이 전투에 이제 실제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10,000 DPRK soldiers have been sent to eastern Russia and most of them have moved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 where they have begun engaging in combat operations with Russian forces Russian forces have trained the DPRK soldiers in artillery, in UAV and basic infantry operations including trench clearing However, Russia's battlefield success using these DPRK troops will in large part be dictated by how well the Russians can integrate them into their military 지금요,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시아 장갑차를 공중에서 피격하는, 폭격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병사가 장갑차에서 나와서 폭발한 장갑차에서 나와 기어가면서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발표에 의하면 무려 10분마다 전투가 한 번씩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지난 11일 하루에만 러시아군 1,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고요 내년 1월 이제 취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취임 전에 어쨌든 휴전이든 종전이든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푸틴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쿠르스크입니다 자신의 용토를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최대한 탈환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5만 명, 북한군 1만여 명을 포함해서 5만 명을 집중 투입을 해서 탈환을 위해서 총공세를 벌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역시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발표에 의하면 어제 11일이죠 현지 시간 그래서 러시아군 1,770명이 사상됐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치열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마 북한군의 피해 상황이 앞으로 속속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러시아군 1,700명이 넘는 사망자라고 발언을 했는데 사상자입니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 숫자가 1,700명이라고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